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었죠. 뭐 연준에서는 좀 자산으로 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지금 미술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는데 성공적이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코인베이스 설명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이제 거래소다 보니까 코인 거래에 따라서 수수료를 벌어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현재 5,6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거래소이고 직원만 한 1,7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격차가 있는 굉장히 큰 거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인베이스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 뭐 이런 비판을 좀 받아왔었잖아요. 때문에 주류 자산이 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만으로 돈을 버는 업체가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가상 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상장한 코인베이스는 시초가 381달러에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는 429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이후에는 이제 328달러의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12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금액을 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112조 원이 시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골드만삭스와 같은 거대 금융사와 업계를 좀 나란히 한 정도여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대단했고요. 애초 업계 추정보다도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향한 투자자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게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가치가 2018년에 보니까 자금 유치할 때였잖아요. 그 회사 코인베이스가. 지금 한 3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도권 진입이다라고 좋게 보신 분도 있는가 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도 그렇고 우리 한은의 이주열 청재도 그렇고 좀 투기성 자산 이렇게 또 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의견들은 좀 어떤지 정리해보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코인베이스 상장 자체를 제도권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외신 기사 제목을 찾아보니까 이번 사례를 두고 가상통화 지지자들의 승리다. 이런 타이틀을 단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기성 자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넘어서 이제는 제도권 금융에 진입한 첫 사례고 뒤를 이어서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줄줄이 이제 상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상화폐가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발하게 쓰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투기성 자산에 불과하다. 이런 우려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가상자산은 투기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 시세는 물론 상장했던 코인 베이스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어서요. 당분간 가상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인정받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은행권에 보면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는 중국인들이 평소에 한 20배 이상 폭증을 했대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이들이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사가지고 우리나라 워낙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차액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유독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인지 일단은 부작용 없는 것인지 이것도 좀 취재해 왔죠? 네. 저희가 벌써 몇 차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전달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저희가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거랑 다르게 거래소마다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때문에 같은 가상화폐라도 전 세계 거래소의 가격이 대부분 다 다릅니다. 한국 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가격이 유독 외국 거래소보다 좀 높게 측정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줄여서 김프가 붙었다고 지금 요즘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또 이 김프가 더 주목을 받는 건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김치 프리미엄을 보니까 한 5% 정도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15%에서 25%까지 많게는 붙는다고 하니까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또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자금 세탁 등을 위한 불법 차익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에서 비트코인 1천만 원어치를 사고 이를 디지털 지갑으로 넘긴 뒤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1천만 원을 받고 되팔면 이 경우에 김치 프리미엄 20%라고 생각을 하면 200만 원을 그냥 앉아서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최근 아까 중국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인 같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고 다시 이를 자국으로 송금하는 사례가 포착이 돼서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이를 감시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좀 알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 이걸 해결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저희가 벌써 아까 2016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못 잡는 이유가 원인을 명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국내 마땅한 가상화폐 체부처가 없어서 공급이 부족한 반면에 수요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이렇게 원인을 좀 분석하고 있지만 이것도 100% 정확하게 맞다. 이런 결과는 아직 나온 데가 없거든요.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따르는 부담을 국내 투자자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 김치가 원조국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중국인들인데 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거 보니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서 전문가들 조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죠. 지금 열풍을 넘어서 정말 광풍이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또 투자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도 너도 나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미 넣었다 뺐다 하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 관계자 멘트들을 좀 살펴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지난 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범죄로 투자 피해 사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오늘 오전에 금융위도 가상자산 관련 각종 사기에 각별히 좀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최근 가상자산 관련 투자 설명회가 전국에서 좀 열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실체도 없는 그런 투자 설명회인데 어떤 건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다단계의 과연 업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제 빌미로 투자 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걷고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들이 투자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건수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를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거래소가 명확한 거래소인지 신고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신고가 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갑작스럽게 거래소가 폐업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거든요. 때문에 좀 철저히 확인하고 거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 여전히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 당국이 가상화폐의 근본적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관련 다양한 사기나 불법 행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묻지마 투자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